와서 이 부인은 자갈밭에 누웠던 덕분에 소박을 면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기네TV입니다. 잘 계시죠? 조선시대에 어떤 선비가 있었습니다. 이 선비는 이미 결혼을 해서 집에 정말 아름답고 정숙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선비는 허구한 날 기생집을 들라들면서 술을 마시고 기생과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요. 부인과 같이 잠자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랑을 나누는데요. 부인이 글쎄 가만히 누워서 서방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재미가 있나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선비는 부인 보따리를 싸십시오. 친정으로 돌아가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부인은 울며 불며 보따리를 싸가지고 소박을 맞은 거였습니다. 혼자 나가는 부인이 측근해서 그래서 불쌍한 마음이 든 나머지 선비는 따라 나섰습니다. 친정 집까지 내가 바래다 줄이다. 그리고 둘이 같이 길을 나섰어요. 그런데 아침에는요. 멀쩡하던 하늘이 갑자기 그냥 시커매지더니 소나기가 쫙 내리는 거였습니다. 한참 가던 길에 소나기가 내리는데 이 부인의 몸이 한복을 입은 몸에 비가 쫙 맞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네. 이 여인이야말로 정말 자기 몸매가 쫙 드러나는 거였습니다. 쭉쭉 빵빵. 이 부인의 드러난 가슴을 본 이 소박님은 갑자기 마음이 막 동하는 거였어요. 마침 거기가 냇가를 지나는 길이었고요. 냇가 옆에 자갈이 쫙 깔려 있었습니다. 거기에 자기 부인을 눕혔어요. 눕히고 사랑을 좀 막 나눴지 뭐예요. 그런데 뒤에 이 부인 뒤에 자갈이 박혀 있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등거리가 아팠겠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못 있고 그냥 막 몸매 몸매 아픈 거 몸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들쑥 나섰거렸습니다. 그랬더니 소박님이 평상시에 느껴보지 못했던 거를 막 느끼고는요. 그만 부인 집에 갑시다. 빨리 집에 갑시다. 이래갖고 부인을 다시 집으로 데리고 돌아와서 이 부인은 자갈밭에 누웠던 덕분에 소박을 면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뭐 이렇게 웃자고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이만큼 부부간의 그 사랑의 그 정도 사랑 나누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방송에서 뭐 누구누구가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했다. 뻔할 뻔자 속궁합을 말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속궁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진정한 성개방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개방 그러니까 갑자기 눈이 휴승그레지면서 웬 성개방? 바람을 피라는 얘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아니죠.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께 바람을 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아 성개방은요. 사랑하는 연인끼리 혹은 부부간의 성에 대한 이야기를 진정으로 허생탄회하게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을 나누고 난 다음에 어디가 어떻다. 어떨 땐 참 좋더라. 어떨 때는 좀 그냥 그렇더라. 이렇게 본인의 느낀 감정과 생각을 그대로 표현을 서로 주고받으면 훨씬 더 사랑이 돈독해지고요. 또 그런 말을 들은 남성분들은 좀 더 자신감이 생기고 더 적극적이게 되고 그러지요. 네. 아까 우리가 조선시대의 그 여인네처럼 비록 자갈밭에 누웠기 때문에 아파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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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이랬지만요. 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워매 죽겄네 워매 아픈 거 워매 죽겄네 막 이러면서 움직였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본인의 그 의사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소박도 멈추게 하는 그런 표현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나누면서요. 서로 본인의 감정과 느낌을 잇는 그대로 진정한 성 개방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끼리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진정한 성 개방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로맨틱한 침실 분위기를 연출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요.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집을 꾸며놓은 신혼집을 가봤더니요. 너무 예쁘게 잘 꾸며놨더랍니다. 그거를 보는 순간 대견하고 흡족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요. 슬며시 세미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우리 아들도 저렇게 이쁘게 사는데 나도 좀 더 늦기 전에 우리 집 좀 잘 꾸며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뭐 여기저기 집안을 다 꾸미자니 너무 번거로워서요. 내가 침실만큼은 잘 꾸며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대요. 그래서 본인이 가봤던 호텔 중에 가장 고급스러운 호텔 침실 분위기로 방을 바꿨답니다. 제일 먼저 바꾼 게요. 등을 바꿨대요. 우리 되게 고급스러운 호텔의 등은 우리 일반 가정집하고 좀 다른 거 여러분들 아시죠? 예. 그래서 조명을 호텔처럼 로맨틱한 걸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는 침대에 침대보나 벽에 이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흰색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렇게 흰색으로 바꾸고 나니까요. 없던 정도 더 생기는 것 같고요. 분위기가 그렇게 좋아지더래요. 그래서 새록새록새록 남편에 대한 애정도 조금 더 깊어지는 것 같더랍니다. 세 번째는요. 궁합이 잘 맞는 부부가 되기 위해서 작은 배려와 노력을 아끼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 얼마간의 동거 생활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속궁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구별해보기 위해서요. 우리 요즘 젊은이들 굉장히 센스 있고 또 합리적인 젊은이들이 많은데요. 그만큼 이 속궁합이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이 젊은이들한테만 속궁합이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들한테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하게 더 자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가 평상시에 물론 당연히 요즘은 매일같이 샤워들 하시지만 어떤 날인가 바깥에서 힘들고 지쳤을 때 샤워하기 힘들고 손 하나 까딱하기 싫어서 그냥 잠자리에 들 때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럴 때 사랑이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조금 힘드시더라고 조금 귀찮으셔도요. 샤워를 꼭 하시고 잠자리에 드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다가 불현듯 사랑이 찾아왔을 때 겨드랑이 냄새 같은 거 상대방에게 풍겨주면 좋을 거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나이가 조금 먹어가면 잠자리에 들 때 특히 여성분들 사랑을 나누다가 약간 말라버리고 또 물기가 없어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러브젤이라는 거 침실 옆에 사다 놓는 센스도 필요합니다. 필요할 때 얼른 꺼내서 써야지 그냥 말라버린 거 에이 못하겠다 이러고 집어쳐버리면 김새잖아요. 그래서 이거 아주 아무것도 아니고 작은 것 같지만 날마다 샤워하고 침실에 들고 러브젤 같은 거는 수시로 상비용으로 준비해놓으시는 센스 있는 우리 부부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처럼 생활이 어렵고 힘든 요즘 같을 때요. 속궁합 정말 속궁합이야말로 우리들의 삶의 활력소이고요. 또 새로운 힘을 만들어주는 원천인 것 같습니다. 부부간의 사랑 마다하고 회피하시지 마시고요. 속궁합은 서로를 배려하는 데서 나오는 거고 또 적응되어 가는 데서 샘솟는 거라 생각됩니다. 부부간의 속궁합 이야기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잘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규모TV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